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거야! 이거야! HK에서 유성바로서 나왔다고? 아휴 씨발 내 유튜브 구독 누가 했네 누구야? 누가 구독했어? 어? 누구야? 상윤이가 구독했어? 아휴 상윤이 씨발 상윤이 내 제자지 상윤이 내 제자지 상윤이 내가 예전에 시즌 2때부터 시즌 3때부터 많이 가르쳐줬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주 보기좋아 일부리그에서 유성바로스를 했다 아 잘 배우고있어 쿠팡가니까 개털린다고? 당연하지 대회에서 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지 대회에서는 템프 빨리 올려야지 유성바로스가 왜 양학용이야 초반 끝내기용이라고 해줘 아 아 카이사 뺏겨서 씨발하고 싶다 아 저 그냥 방정하고 자러 갈게요 그냥 다짜하고 카이사 뺏기면 씨발 시비를 하면 녹톤한테 존나 얻어맞을거고 강제로 자야 해야되잖아 이즈류를 하면 되는데 이즈류를 저 ㅅ새끼가 밴했어 지가 카이사 할라고 개새끼 녹톤 딱 날라오는 순간 궁으로 깃털 쫙 뽑은 다음에 그냥 씨발 깃털 그냥 등짝에다 여덟개 그냥 딱 그냥 큐랑 함께 박아버려 녹톤 죽여버려야지 그냥 하아 봉캐하 봉... 아 그니까 이거 이건 지금 마스터게임이에요 텐션을 막 올려서 할 수가 없지 이거 다 마스터 잡힐걸요? 그럴까? 아니 왜 음배를 이렇게 깊게 들어가 야 빠져 빠져 야 도망가 도망가 ㄴㄷ 햇빛 엥 엥 헉 헉 엥 엥 엥 헉 엥 웅 엥 엥 웅 엥 아아.. 이런.. 아아.. 이런.. 깃털을 그냥 온 몸에 꽂아줘야지 정신을 차리지 그냥.. 어? 패시브 깃털을 아주 잘 꽂아줘야 돼 아주.. 어? 그냥.. 딱! 어? 그냥 개새끼 그냥 빡! 그냥.. 여기다가 또 빡! 여긴.. 여기냐! 오케이.. 깃털 꽂은걸로만 1p 한 칸 아깝다잉 어 이거 깃털 잘못 뽑았다 어 이거 플래쉬로 때리지 한데 초보네 초보 초보시네 이거 5룬이 더 초보네 빨리 집에 가야돼 이게 마스터 50점에서 휴면강등당하고 또 50점에서 휴면강등당하고 30점에서 휴면강등당하고 휴면강등만 한 5번 정도 당했으니까 사실상 이거는 마스터 이상의 MMR을 갖고 있지 지금 다이아 1인데 티어는 다이아 1인데 아마 Q 잡히는거 보면은 거의 그냥 다 다이아 14기권에다가 마스터 막 한 100점까지 잡혀요 이렇게 자고있던 개념 억지로 꼈다고? 손풀때마다 한 번씩 하는건데 아니 되게 웃긴게 이거 자랑하는건 아닌데 부케가 두개가 있는데 지금 둘다 다이아 1 90점 다이아 1 90점이야 마스터를 올리면 휴면강등으로 떨어져가지고 내가 다이아 1 90점에다가 계속 다이아 1 50점에서 90점 사이로 있는데 나 이거 존나 대충하거든 두개다? 아이디? 그냥 손풀때 하는 아이디라 존나 대충하는데 마스터까지는 그냥 그냥 다 이기더라 그냥?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거 같지도 않은데 본캐가 마스터 지금 220점이니까 얼마 많이 차이나는거 같지도 않은데 본캐는 이기기 힘들고 이거 부케하면 되게 쉽게 쉽게 이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어? 아 자야 노릴걸 야 이거 하지마 하지마 야야야 갈뻔했어 너 아 자야 노릴걸 너 자야를 왜 노려? 난데 자야 노리면 안되지 아 개새끼 그냥 존나 때리고싶네 진짜 그냥 볼깃짝을 그냥 어? 레오나 그냥 시발 거세게 물었으면 딴건데 그냥 카이사 물었어야 되는데 카이사 방송키고 본캐를 하는 리스크를 하게 되면은 약간 방송이 조용해져 재미가 없잖아 본캐하면 내가 막 시발 또 눈은 두 눈 부릅두고 막 존나 집중하고 할텐데 그러면 또 재미없잖아 지면 멘탈 나가있고 그러면 불편하잖아 그래가지고 적당히 약간 이 아이디 이거 이북케이제 이거도 높으니까 다이아라이디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다이아1인데 다이아2가 잡히는 다이아1이에요 다이아2가 잡히는게 아니라 다이아1하고 다이아2가 잡혀 근데 이거는 마스터가 잡히는 아이디라 요 좀 높은걸로 이제 방송 시청자분들 또 수준 높잖아 다 이제 거의 다 다이아2 이상이니까 그러면은 그 근처 게임 보여주면 안되지 마스터쪽 게임을 보여줘야되가지고 요걸로 하는데 이제 또 시청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게 즐기면서 하고싶어가지고 이거 하고싶어 시청자분들 수준 높은데 내가 감히 다이아2에서 게임을 할수 없잖아 다이아1에 5 마스터정도는 또 가줘야지 이게 시청자분들이 어? 만족을 하지 아 왜이렇게 핑하를 잘 부셔야네 잠깐 받고 갔다왔더니 바로 부셔버렸네 받고가지말걸 레오난 로밍은 뭐 이렇게 뜬금없이 가 이 친구는 로밍은 야 이건 예상 못하겠다 아 리얼 개뜬금없었다 이건 어? 망했는데 이거 죽나? 야 개뜬금없어 야 이거 진짜 갱킹의 신이다 로밍의 신이다 진짜 개뜬금없어 그냥 시야먹겠구나 했을거야 상대방이 미화핑도 안찍었을걸? 그냥 시야먹는구나 했는데 많은 뜬금없는 타이밍이 가가지고 성공시켰네 원래 자야는 무한 압박에 이 메리트가 약간 있는거라서 압박을 강하게 제발 제발 난 안이길 제발 맞네 안해 E가 쿨이어가지고 아쉽다 E 쿨 아니었으면 그냥 다 땄는데 E가 쿨인게 아쉽다 못먹을 폰 자크 왔냐? 퐁 한번 세게 한번 해줄까? 아 그래? 욕먹을 폰야? 어 이거 잡았는데? 잡았잖아 이거 야 이거 하이사놀이다 야 나도 나도 어시 좀 아 아 아 나 쿨열미 있냐 여기 아 나 이거 지금 집가면은 좀 기분 나쁘거든 지금 집가면 신발 업글하고 콜필드 망치 사야되는데 그러면 진짜 인생 개터지거든 나 지금 BF하고 신발 뽑아야겠어 이번에 1,300원이 아니라 1,800원 모아가지고 600원 더 모아가지고 BF하고 신발 뽑아야겠어 인생 터지기 싫어 그냥 집에 가야겠다 BF만 사야지 콜필드 망치 사는거 뭔가 되게 자존심이 존나 상해 1D 접고 다시 탑으로 가냐고 왜 갑자기 그런 결론이 나왔대 한 달 했잖아 한 달 한 달만에 잘해지길 바란거야 당신 다리우스 처음할때 다리우스 처음할때 한 달만에 막 잘해져가지고 막 다리우스 골드급 안그래도 다리우스 지금 몇 년째 몇 달째 하고 있는데도 실버 4잖아 한 달만에 이룰거라고 생각하면 안되지 관전 강의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피드백할거 다 알려줬더니 갑자기 라인 바꾼다고 뭐 본인 선택이니까 뭐 말리진 않을게 잘 알려준건데 아 이거 이씨 오른국 날라오고 녹통국 날라오고 나 아니겠지 나 아닐거야 나 아니 나 아닐거 같은데 나 아니네 나 아니네 야 이 개새끼 너네 일로와 야 뭐가 이렇게 완벽한 갱키냐 이거 뭔가 되게 손잡을때가 없는 완벽한 나 근데 뭐 이렇게 자꾸 혼자있는 시간이 존네 많냐 나 왜 이렇게 외롭냐 왜 이렇게 외롭지 나 나 되게 외롭다 너 까불다 죽어 너 뭐 피 많고 방어려도 없고 이러면 안 죽을거 같지 어? 아니야 너 까불면 죽어 야 죽는다 했지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야 이거 왜 이렇게 이거 맞아도 안 죽는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거 되게 야 되게 세구나 이거 데미지 야 나 이렇게 세는지 야 잠깐만 존나 세네 이거 데미지 풀로 피할걸 야 씨 데미지 살발하네 이거 야 나 깜짝 이게 원래 이렇게 세나 데미지가 야 무슨 서포트 야 와이씨 내가 졌다 터세불이다 와 저거 되게 세다 아 이거 방금 깃털 잘 뽑았으면 잡았는데 플래시로 뽑을걸 그냥 탑솔로라면 죽을걸 인지하고 풀을 썼는데 그치 저거 이번에 버프되지 않았나 근데 최근에 데미지? 데미지 버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센거 아냐? 원래 저렇게 했었구나 데미지 살발하네 자야는 라인을 존네 밀어야 되겠네 어 이씨 녹턴 뒤에 서있는거 봐 존네 무섭네 진짜로 돈만 먹고 트여야겠다 째껴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척하면서 시발 돌아가가지고 녹턴 딱 먹어주는거지 맛있게 왜 더하는거야? 야야 기다려봐 내가 이거 라인 가져올게 어 이거 내꺼인가? 내꺼네 헙다 얘들아 야 타워 밀자 타워 아 시발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짜릿해 야 대폰 너 죽게 먹어라 서포터를 위한 배려 시발 이러니까 서포터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시발 오빠오빠 그리지 야야 기다려봐 이거 한 번 더 밀고 하자 아 이거 한 번만 더 밀고 하자 이거 원딜을 위한 배려가 안 돼있어요 어? 미는 동안 옆에 같이 있어줘야지 지 혼자 집 가고 지 혼자 로밍 가고 아주 그냥 죽여버려야돼 그냥 아주 내가 대포를 주면 안 됐어 그냥 어? 사람이 선의를 베풀어갔자 소용이 없어요 어? 잠깐만 대포를 주면 내가 이득이잖아 어쨌든 소포를 줘야지 그냥 내가 이득이지 내가 돈버는 건데 푹 가야지 점화석 3개 샀네 야 돈이 얼마나 없으면 시발 다 팔고도 점화석을 3개밖에 못 사냐 어? 난 지금 다 팔면 점화석 존나 많이 살 수 있어 그냥 시발 어? 랜이톤 이거 잡을 것 같은데 느낌이 딱 잡을 것 같은 느낌이야 라인을 피해가지고 핑을 박은 어? 놀래서 도망간 척 하다가 따라가면은 나이스 점화석 부심 뭐냐고? 부심이 아니라 그냥 그 뭐 어쩌다보니까 아 나는 임피도 좋은데 자야는 초반에 공속이 느리면은 짜이 나가지고 무슨 대답이야 어떤거여 어떤 어떤거여 형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대답 어떤 대답이야 이거 녹톤 궁오면 나 죽잖아 이게 자야 궁 떠도 녹톤 궁포 맞잖아 죽으면 나 그냥 미드 갈래 X됐다 X됐다 X발 와 이거 자야 X발 어? 그냥 궁을 바로 써야되는건가 아니면 X발 공포 때 써야되는건가 고민 X나 하다가 X발 공포 때 썼는데 다음부턴 바로 써야겠다 서울에서 세마신당에서 삼겹살 먹었는데 대답해달라고? 그걸 왜 왜 나한테 대답해달래? 축하드려요 세마신당에서 삼겹살 먹어서 축하드려요 근데 세마신당은 삼겹살이 있나? 아 있구나 근데 거기는 삼겹살보다 그 목살이 맛있는데